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시계열 자료는 시간과 함께 존재하는 인간과 자연 세계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되며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시계열 자료에 대한 분석에 관한 책들은 내용 면에서 너무 어렵거나 응용 측면에서 활용이 일반인들에게는 한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아도 실무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시계열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엑셀을 통해 시계열 분석 방법 중에 핵심 방법의 하나인 지수평화라 방법을 아주 손쉽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는 여러분의 업무 수행 중에는 언제나 판매나 수요예측 및 예산 작성 등 미래를 기획하는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시계열 분석은 기존의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예측, 수요 예측, 생산 수량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과거 실적지의 수치적 패턴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수요, 성장 추세와 계절적 수요 변화 등을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시계열 분석의 특징은 과거의 패턴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및 중기 예측 분석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추세, 계절적 수요 및 순환 요인과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는 판매 예측, 수요 예측 뿐만 아니라 생산 계획 및 재고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그러나 수요 패턴의 변화를 예상하거나 장기간의 예측에는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상식을 동원하면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엑셀을 이용하여 손쉽게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측은 과거 데이터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엑셀에서 제공하는 예측 도구는 관련 함수 및 그래프를 포함하여 몇 가지 예측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완전한 결론을 구할 수 있는 예측 방법으로 선형 예측, 지수평화 예측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예산 계획, 향후 비용 또는 매출 예측 등에 사용됩니다. 먼저, 엑셀에서 제공하는 선형 예측 방법은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미래 값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수평화 예측 방법은 계절 또는 기타 주기가 있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시계열 예측 방법입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미래를 확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인 추정감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결과를 실무 관점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선형 회귀를 사용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형 회귀는 계절성이나 다른 주기가 없는 데이터의 경우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형 회귀는 엑셀 함수 포캐스트, 포캐스트 점 리니어를 사용하는데,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는 함수 포캐스트, 포캐스트 점 리니어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만, 엑셀 2013 이전 버전에서는 함수 포캐스트만 사용 가능함으로, 예측 전에 사용하는 엑셀의 버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형 회귀는 계절성이나 다른 주기가 없는 경우, 또한 계절성 감지에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작고 간단한 데이터에 적합한 예측 방법입니다. 선형 회귀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한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신제품 판매 데이터가 있고, 이번 달과 다음 달의 판매를 예측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록 데이터에서 특별한 주기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수평화를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포캐스트 점 리니어를 사용하는, 선형 예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14셀은 예측시장 목표 날짜입니다. 그리고, B2에서 B13셀은 데이터 값의 범위입니다. 또한, A2에서 A13셀은 시계열 범위입니다. 수식을 열 아래로 끌어내려 복사할 때, 변경되지 않도록 절대셀 참조로, 두 범위를 모두 잠그어 줍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만큼 셀을 아래로 끌어내려 주면, 다음과 같은 예측 결과가 나타납니다. 향후 전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예상 값을 선형 차트로 시각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형 예측 그래프를 그리려는 데이터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선택한 다음, 엑셀 메뉴에서 삽입을 클릭하고, 꺾은 선형 또는 영역형 차트 삽입을 클릭, 나타나는 창에서, 2차원 꺾은 선형 그래프들 중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여 클릭하여 주면, 예측 그래프가 간단하게 출력됩니다. 필요에 따라 그래프의 제목을 추가해주고,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선형 예측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지수평화 예측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예측 방법은, 계절 또는 기타 반복 패턴이 있는, 비선형 데이터 모델에 가장 적합합니다. 엑셀 2016 이후 버전 및, 엑셀 365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셀의 지수평화 예측은, 계절성 패턴과 신뢰 구간을 감지하여, 과거 데이터 추세의 사소한 편차를 완화하는 ETS, 즉, 지수삼중평활화 알고리즘의, AEEA 버전을 기반으로 예측합니다. 지수평활 예측 방법을, 앞에서 사용한 동일한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시계열은, 시간별, 일별, 월별, 연도 등과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관찰되는 날짜, 또는 시간 항목입니다. 시계열의 데이터 포인트 간 간격은, 동일한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값이 있는 주간 간격, 매월 1일에 값이 있는 월간 간격,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값 계열은, 미래 날짜에 대한 예측에 사용할, 과거에 해당하는 숫자 값입니다. 사례에서 지수평활 예측 방법을 통해 예측하려는 값은, 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몇 주간 동안의 주간 매출액입니다. 지수평활 예측을 위해, 먼저,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엑셀 메뉴에서 데이터를 클릭하고, 예측 시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워크시트에, 예측 그래프 미리 보기가 팝업되어 표시되고, 사용할 그래프와 예측 종류일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할 그래프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꺾은 선 그래프를 선택하고, 예측 종류일도 선택한 다음, 옵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옵션 버튼을 눌러서 펼쳐진 창에서, 예측 시작 날짜를 경정해야 합니다. 날짜 선택 박스에서 날짜를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계절성인 경우, 수집된 데이터의 마지막 지점 이전 시점을, 예측 시작 날짜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측이 알려진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역시 이전 데이터가 끝나기 전에 날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신뢰 구간은 예측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하한 범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예측선의 양쪽에 있는 두 개의 미세한 선으로 표시됩니다. 기본 신뢰 수준은 95%이며, 이는 향후 포인트의 95%가 범위 내에 속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 통계 포함을 체크하면, 예측 결과에 대한 통계적 진단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한 옵션 값을 기준으로, 주간 매출 예측 워크시트가, 자동으로 새로운 시트에 출력됩니다. 예측 값은 6월 4일에서 6월 25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분석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6월 4일 실적은 130억 1,400만원인데, 예측 결과는 123억 6,200만원으로, 예측 값이 실적 값 대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의 실적 기간이 다소 짧아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예측 값을 계산하는 엑셀 함수는, 포캐스트 점 ETS로, 요약한 데이터 일을 들여다보면, A23은 예측을 시작하는 목표 날짜입니다. B2에서 B12는 데이터 값 범위이며, A2에서 A12는 분석에 기반이 되는 시계열 데이터 범위입니다. 지정된 날짜의 예측 값에 대한 신뢰 구간 값 계산에는, 포캐스트 점 ETS 점 컴핀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예측 통계 포함을 체크하여 출력된, 예측에 대한 추가 통계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통계 정보 내용은, 평활 상수 및 오차에 대한 정보, 계절성에 대한 통계적 진단 결과입니다. 먼저, 평활 상수 알파, 베타, 감마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우면 과거 시점의 관측치에 더 큰 가중치가 보유됩니다. 다음은 예측에 대한 오차에 대한 정보로서, MASE, SMAP, MEE, RMSE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계절성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신제품 판매 데이터가 있고, 지수평화 예측을 통해, 꺾은 선 그래프로 자동 출력된, 이번 달과 다음 달의 판매 예측 결과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상 값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살펴보면, 향후 전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2개월간의 매출을 예측하려는 경우, 예측값과 신뢰 상한선 사이에 있는 판매 값을 고려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판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사례로 적용할 판매 데이터는, 글로벌 코카콜라 컴퍼니 전체의 총 매출액입니다. 이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수평화 예측으로 코카콜라 컴퍼니의 다음 분기 총 매출액을 예측해보겠습니다. 분석할 데이터는 코카콜라 컴퍼니의 2010년 4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의 50개 분기의 총 매출액입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코카콜라 컴퍼니의 공식적인 글로벌 총 매출액 데이터입니다. 지수평화 방법으로 예측할 목표값은, 2023년 2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의 중기 총 매출액입니다. 분석 방법은 엑셀 예측 시트를 활용하고, 하인드 캐스팅 지점은 2022년 4분기를 시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예측을 위해 데이터를 선택, 메뉴에서 데이터 클릭, 예측 시트 버튼을 클릭하고, 예측 그래프 미리 보기가 팝업되면, 왼쪽 아래 옵션을 클릭합니다. 확장된 창의 맨 아래에 보이는 예측 통계 포함을 체크합니다. 예측 수준 확인을 위해 시작 날짜를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합니다. 계절섬은 자동 검색으로 두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예측 결과와 예측 그래프가 출력되며, 청색의 기존 데이터와 주황색의 예측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석된 예측 통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려진 셀을 조금 확장해줍니다. 평활상수는 0.5 수준으로 적정한 가중치가 부여되었으며, 예측 오차값도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동시켜두고, 예측 데이터 옆에 이동시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측 데이터를 선택하여 셀의 폭을 조금 줄여줍니다. 데이터와 비교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옮겨옵니다. 주황색 예측 그래프를 살펴보면, 중심의 굵은 선의 총 매출액 예측값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는 주황색 선으로 낮은 신뢰항 개선과 높은 신뢰항 개선이 각각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엑셀 예측 시트를 통해 지수평화 예측 방법으로, 코카콜라 컴퍼니의 다음 분기 총 매출액 예측 결과를, 데이터와 꺾은 선 그래프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하인드 캐스팅 시점으로 비교한 2023년 1분기의 실적 15억 7200달러와, 동일한 시점의 예측값은 15억 6249만 달러로서 미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의 중기 예측 결과는, 과거의 계절성 특성에 맞추어서 약간의 변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분석은 과거 실적지의 수요 패턴 연장선상에서, 미래의 수요, 성장 추세와 계절적 수요 변화를 예측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입니다. 엑셀에서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선형 예측, 지수평화 예측 방법이 있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 예상 계획, 향후 비용 또는 매출 예측 등에 사용됩니다. 선형 예측 방법은 계절성이나 다른 주기가 없는 경우, 계절성 감지에 충분한 과거 데이터가 없는, 작고 간단한 데이터를 이용한 예측에 적합합니다. 지수평화 예측 방법은, 계절 또는 기타 반복 패턴이 있는 비선형 데이터 모델에 가장 적합합니다. 예측 시작 시점은 데이터가 계절성이거나, 예측이 알려진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이전 데이터가 끝나기 전에 날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측에 대한 추가 통계 정보를 통해, 평활상수 및 오차에 대한 정보와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